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많이 덥지요? 많이 덥지요? 더운데 또 찜질하시네. 마금산 온천에 오신 우리 보던 언니 오빠들 건강하시고요. 저 김천에서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. 올해 발표고 거대 사랑을 가지고 활동하는 552연나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. ほら 感謝 目がしめを伸ばせるのね さらっと 顔を祈って 目がしめを伸ばせるのね 目がしめを伸ばせるのね さらっと 目がしめを伸ばせるのね さらばせるの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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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目がしめの人間 어제 돌아선 걸은 나도 몰래 하얀 사람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